그럼 이거 원형이랑 돼? 원형이랑 원형이랑 할까? 어. 이거 뭐지? 아 되는거야? 원형이는 별로 없는데 그 이거랑 이거 말고는 어 얘도 돼 어 됐다 됐다 원형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얘는? 아 이거 버전 같이 이렇게 세트로 넣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하려고 했는데 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 얘 안돼 아니면 아니면 딴 멤버랑 할래? 아니 나 원형이 돼 원형 나 얘 아니면 얘 원형 어 그러면 그냥 딴 걸로 고를게 내가 응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원한다면 같이 세트로 모으려고 했지만 나도 사실 그 생각했는데 이것도 이쁘다 이거 어 교복 교복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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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딴 걸 모아야겠다 다른 얘를 모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럼 일단 제일 없는 얘가 이소거든 나 음 이소가 진짜 없거든 그럼 이소 골라야 돼? 어 이소 이소 잠깐만 근데 이소가 이소 잘해 이거 이소 이쁘다 이거 아 그거 시그 그 이거 야 너 이거 아니면 이거 두 중에 어떤 거 다 바꿔? 그럼 그거 빼고 한번 들어갈게 어 지금 모으고 있는 건 이거야 나 이게 좀 더 어 필요해 왜되냐면 시그가 원형이랑 유진이 다 있어가지고 썼고 그렇게 모으려고 어 시그를 2편 2편 3편 시그를 모을 생각인데 거의 다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 원형이랑 되는 거 있어? 그거랑? 응 근데 그거 시세가 한 9000원 정도 했는데 내 손으로 앨범을 뽑았거든 응 그럼 되는 거 있어? 된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거 시세 맞을까? 내가 컨셉은 있는데 어 이거 4500원인가 9000원 할걸? 내가 시세 맞을게 좀 비싸고 4500원 이거 이소 1500원이던데 어 이것도 되게 비싸 아닌가? 그렇게 비싸진 않네 아 혹시 얘랑 되는 거 그거? 그거랑 두 장으로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시세가 별로 없어 할거면 다른게 어 원형 조회는 뭔데? 원형이? 원형이? 원형이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예? 아 그거 이거랑 이거 아예 이거 그거 두 장밖에 안 돼 아니야 근데 아이오카 요즘 가격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니까 되게 많이 올랐어 그럼 그거랑 두 장은 다 안되지 좋아 얘랑 두 장은 안되지 나 얘랑 두 장? 어 시세가 좀 안맞아서 원형이 좀 골라도 돼? 아니면 시세 싼 이서랑 가을이 이렇게 두 장 시세 제일 싼 거로 아예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 시세가 그거 하자가 없어 저게 진짜 뽑은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저거 진짜 집에 일본도 있어 뽑은 혹시 얘로 재정가스 걔는 안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걔는 내 손이 좀 아끼는 거야 아 그러면 유진이는 딴 거는 얘는 돼 얘랑 얘도 돼 아예 얘랑 되는 거 얘로는 나도 한 장으로 골라야 될 수밖에 없네 근데 좀 시세가 안맞는데 괜찮아? 응 그럼 나 얘로 할게 아 너가 손해보는 거야 내가 손해보는 거야 너가 좀 안좋걸 왜 그러냐 이거 시세총이야 아 근데 시그 말고 없어? 시그, 시그 말고는 모르는 게 별로 없는데 다른 게 시세가 더 높아 아 그래? 그래서 그나마 저게 제일 시세가 없는 거일걸? 그래 그러면 시세 높은 거 그래 시세 높은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근데 어차피 예쁜은 괜찮다면 예쁜 거로 해도 되고 시세 맞나? 그럼 얘로 할래 얘? 아 얘 있어 얘 있어? 그러면 맞는 게 없는데 난 지금 그러면 얘 하자 시번데 얘로 할래? 얘 얘 얘 쟤 비싸잖아 쟤 1500원 아니야? 비쎄? 좀 비쎄걸? 그래 유진의 가격 좀 떨어지겠는데 아 그럼 레이랑 레이 하자 레이랑 레이? 그럼 얘로는 안돼 나 얘 진짜 모르겠어 다른 게 다른 애들이 너무 비싸 다른 게 그나마 저게 엘프로 그럴 수 있어? 엘포? 엘포? 엘포는 이거밖에 없는 거의 이거밖에 없는 아 그럼 이걸로 하자 이거? 얘랑 뭐제? 얘 쟤? 뭐제? 얘 빼고 뭐제? 어 레이는 좀 모으고 있긴 한데 48분에 그러면 얘 좀 하자 많은데 그럼 잠깐만 그럼 러브드 돼? 러브드? 얘 돼 얘도 좀 약간 찍힌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일단 봐봐 좀 하자가 좀 심해서 얘는 없는데 그치 근데 앞에다 그럼 얘로 하자 걔랑은 또 내가 안하는데 이거 한 2만원짜리 정도 뭐 지금 팔고 있는데 다시 내렸어 그럼 쟤랑 딴거로 하니까 그러면 너 여기 중에서 되는 거 있어? 레이? 어 여기 중에서? 요거랑 아 거의 다 돼 어 그래? 응 어 나는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 아 얘를 할 수 있어? 얘? 약간 희세가 안 맞긴 한데 어 그거 괜찮아 그거 뭘로? 그래? 너가 괜찮은다면 그거 뭘로? 아까 전에 너 고른 거 러브드를 그거로 그럼 이거 왜 없잖아 하냐? 응? 아 다시 넣어놨구나 어 이거로는 아 이걸로 하면 안 돼?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하면 또 안 맞는데 내가 좀 더 너가 내가 좀 무슨 내가 이렇게 하면 얘로 하면 너가 좀 더 근데 이거 미공포여서 엘프로 하는 건 좀 내가 편해요 그래? 그럼 얘? 얘는 뭐야? 그거 럭드 이거는 아 이건 럭드? 거의 다 시세가 비싸서 맞는 게 없는데 어 너 얘랑 돼? 두 장 다는 안 내고 얘만 돼 아 그럼 얘는 걔? 걔도 별로 걔도 좀 좀 싼데 걔도 걔도 그럼 일단 그 다음에 더 시세가 좀 더 뭐 될까요? 이거